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지간입니다. 지금 폰 소개팅입니다. 저는 새로운 캐릭터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어플은요. 애플의 클립스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 최적화된 정사각형 동영상 앱인데요. 짧은 클립들을 여러 개 찍어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애니모티콘, 미모티콘을 전부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클립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요게 세로로 만대요. 아이폰 트루뎁스 카메라가 있는 기종들이랑 아이패드 프로 트루뎁스 카메라가 있는 기종들만 이렇게 문어로 바꾸면은 와 이거 좀 약간 특이하다. 살짝 그로테스크 하기도 하고 이거는 좀 잘 어울리네요. 약간 귀엽기도 하고 리얼하기도 하고 이런 캐릭터들을 고르신 다음에 이걸 이제 녹화할 수도 있고 다른 사진들 같은 거랑 연계해서 스토리텔링 할 수 있거든요. 텍스트를 한번 써볼게요. awesome 요거를 저는 수정해서 bgs라고 했습니다. 움직여 놓으면요. 여러분 지금 이게 ar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따라다닙니다. 요렇게 텍스트도 넣을 수가 있고요. 스티커도 넣어줄게요. 자 스티커 요렇게 하하하하하하 네 귀엽죠? 요 스티커도 요렇게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는 게 싫으면은 눌러서 추적 비활성화를 해줄 수도 있고요. 이모티콘도 요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하하하하 별도 요렇게 여기 달아줬습니다. 네 요렇게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네 요렇게 사진을 찍어서 여기 아래쪽에 빨간 버튼 있거든요. 이 빨간 버튼을 꾹 누르면은 내가 찍은 사진을 일정 시간동안 사용할 수도 있고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쭉 누르고 있지 않는 동안에도 가게 되고요. 다시 동영상으로 바꿔서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저는 클립스의 새로운 기능을 활용해서 저의 캐릭터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지 아래쪽에 이 클립이 쌓여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사진으로 만든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말했던 부분에 이 음성이 자동으로 인식된다는 게 바로 이 클립스의 엄청난 강점이었어요. 이 클립을 눌러서 라이브 타이틀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말한 게 있는데 방구 소리 부르면 시간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수정해보죠. 텍스트가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스타일을 지정해주는 거죠. 요 스타일 지정할게요. 그러면은 실시간 자막화드에서 나오죠.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저는 클립스의 새로운 기능을 활용해서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전에도 너무 대박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미모지랑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SNS에 자막까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필터를 넣어줄 수 있으니까요. 요런 식으로 귀여운 이렇게 선명하게 비비드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이런 필터를 넣어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매력있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또 내가 뭐 넣고 싶은 자료 사진이 있다. 그럴 때는 내 보관함에 있는 걸 선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먹은 요 아이스크림을 요렇게 넣어놓고요. 누르면서 말을 하면 돼요. 광고 아니고 최근에 사먹은 아이스크림인데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편의점에 가서 꼭꼭 먹어보세요. 자 요렇게 말을 하면요. 이 사진에 대해서도 라이브 클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타일 해주면은 광고 아니고 최근에 사먹은 아이스크림인데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편의점에 가서 꼭 와 완벽하게 나왔죠. 자 포스터에서 전 마무리로 이 디엔드를 선택해서 끝낼 거예요. 자 누르고 디엔드 안녕 이제 하나의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가 갑니다. 중간에 이 사진 넣은 거는 지울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 삭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짰습니다. 여기에 음악도 넣을 수 있어요. 우측 상단에 있는 걸 눌러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음악들이 있기 때문에 누르면 이렇게 새로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스를 선택해 줄 거예요. 그러면 길이에 맞춰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스토리텔링이 완성이 됐죠. 내보내기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SNS에 공유하면 됩니다. 네 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언제든지 이 별표를 누르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변신해서 여러분의 SNS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클립스 정말 재밌는 앱이니까요. 여러분의 리모티콘 활용하셔서 인싸 인스타그램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만든 영상 한번 띄워드리면서 이상 오늘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모두 안녕 방구석 리뷰룸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저는 클립스의 새로운 기능을 활용해서 저의 캐릭터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광고 아니고 최근에 사먹은 아이스크림인데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편의점에 가서 꼭꼭 먹어보세요. 디엔드 안녕